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케드입니다 지금은 2017년 4월 12일 오전 4시로 드디어 오버워치가 새로운 이벤트 시즌인 옴닉의 반란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업데이트로 인해서 각종 스킨이나 영웅 갤러리가 업데이트가 됐고요 추가로 PVE 모드 옴닉의 반란 모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루시우가 드디어 리메이크가 되어서 짱짱맨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건데 영웅 갤러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귀찮은 거 싫어하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싹싹싹 넘기면서 볼 겁니다 참고로 스프레이는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대사까지만 볼게요 디바 같은 경우는 스킨은 따로 생긴 게 없어요 감정표현도 생긴 게 없고 스니포즈도 생긴 게 없습니다 음성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겼고요 그냥 자리 채우기 같아요 느낌상 하이라이트 연출이 굉장히 커다란 것이 생겼어요 잘 보세요 시즌1이었으면 저 자폭 이후에 자기도 죽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하죠 자 그다음 겐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겐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한동안 화제가 됐었죠 블랙워치 겐지 스킨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블랙워치 겐지 스킨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만화에서 보여주었던 멋있는 모습과 풍채랑은 다르게 약간 뭐랄까 한 2주 정도 숙변을 못 넣어서 약간 똥배가 나온 아저씨 같은 스킨이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눈이라던가 포스는 없고 약간 신경싹과 칼라가 반쯤 조합된 이상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똥배가 나온 아저씨가 나와버렸습니다 슬프네요 근데 그래도 한 가지 있어요 칼이 멋있습니다 감정표현 새로 나온 거 없고 스니포즈 새로 나온 거 하나 있습니다 명상인데 이거 제냐타 거 따라한 거 아니냐 자 그 다음 음성대사 갈게요 네 중2병 넘쳤고요 하이라이트 나온 거 없습니다 라인아트 같은 경우는 스킨이 나왔습니다 부간 비렐렘이라고 영웅 스킨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라인아트 기존 스킨들이 가지고 있던 임팩트에 비하면은 색깔놀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는 없네요 그래야지 그렇게 좋은 스킨인 거 같진 않아요 자 망치 같은 경우도 평범하네요 자 감정표현 새로 나온 거 없고 승리포즈 없고요 음성대사 누가 날 먹을 소녀 침착하게 네 누가 들어도 라인아트 같은 음성대사 두 개 추가되었고 하이라이트도 나온 게 없습니다 스킨만 하나 그냥 껴냈네요 그냥 스토리상 라인아트가 거기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얘도 스킨 하나 내주자 하고 색깔 칠해서 내놓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로드오그 보도록 할게요 로드오그 스킨 나온 거 없습니다 돼진 없어요 자 감정표현 없고요 승리포즈도 없습니다 음성대사 볼게요 예 언제나 그렇듯 정말 쓸모없네요 하이라이트 나온 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루시우 같은 경우엔 스킨은 없어요 감정표현도 없습니다 승리포즈 하나 나왔습니다 물구나무서기 방울 흔들린다 음성대사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전설적인 음성대사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리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퍼 같은 경우는 스킨 나온 거 없네요 감정표현 나온 거 없습니다 승리포즈 나온 거 없고요 하이라이트도 나온 거 없습니다 음성대사 두 개 나왔는데 네 지금 리퍼 상황이 개판이에요 빨리 리메이크 해주세요 네 빨리 리메이크 처리해주세요 자 맥크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됐어요 저는 오늘 이번에 나온 스킨 중에 블랙워치 겐지보다 사실 블랙워치 맥크리가 더 마음에 들어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볼 경우 스킨이 약간 어 약간 배 부분과 약간 사타구니 부분이 약간 비어가지고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지 않나 싶지만 옆모습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멋있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총입니다 총이 개멋있어요 니볼버와 레이저 포인트라는 환상의 조합을 가져가며 이에서 어 이거는 최애 스킨이 되었습니다 승리포즈로 승부라고 나왔고요 이거 석양이네요 자 재활용하기냐 지금 밑장 빼기냐 자 넘어가고요 음성대사 볼게요 자 음성대사도 맥크리 같은 경우에는 어 누구나 들어봤던 그런 대사가 들어가 있어요 인벤에 자주 보이던 바로 그 유머입니다 자 이렇게 맥크리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메르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는 언제나 블리자드의 사락을 독차지했던 그런 캐릭터죠 그래서 이번에도 스킨이 나왔고 그 스킨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은지 알겠죠 감정표현 테로 나온 거 없고 승리포즈 나온 거 없습니다 대사 전 왜 이런 역할을 자처한 걸까요 누가 힐러하래요 부디 자신을 좀 더 소중히 하세요 부디 자신을 좀 더 소중히 하세요 좀 더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할 줄 알아야 해요 제발 쉬프트를 빼세요 하이라이트는 따로 나온 게 없습니다 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는 스킨이 나온 게 없고요 저번에 중국 때 굉장히 많은 걸 가져갔기 때문에 어 감정표현은 나온 게 없습니다 승리포즈 없고요 그 다음에 음성대사 이과가 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스티온 같은 경우는 옴닉 사태인 만큼 널섹터라는 스킨이 추가되었습니다 널섹터에 의해 개조되고 업그레이든 바스티온은 왕의 길에 있었던 옴닉의 반란 때 기용되었다라고 가니베데스도 약간 색깔이 거뭇거뭇하게 변했네요 감정표현 나온 거 없고 승리포즈 나온 거 없습니다 하이라이트도 없고요 음성대사는 넘어가자 하하하 솔저는 스킨이 나온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스킨이 나온 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강습사령관 모리스 스킨이 이미 있어가지고 필요가 없어서 안 나온 것 같고 감정표현 같은 경우는 팔굽혀펴기라는 늙었어 하여튼 감정표현 팔굽혀펴기 나왔고요 음성대사 이렇게 두 개 나왔습니다 손 부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거 없고요 없고 없고 눌리자케스 눌리자케스 뭐야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자 손보라 별 거 없었고요 심해트라 나온 거 없습니다 감정표현 없고요 승리포즈 가벼운 독서라는 거 하나 나왔는데 이것도 재활용 아니냐 이거? 일단 마음에 드네요 하이라이트 따로 나온 거 없고요 자 이거는 같은 팀한테 같은 팀들이 이제 그런 거죠 심해님 제발 심해 좀 빼면 안 돼요 할 때 이 음성 채팅 하나 딱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심해트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심해트라 하시면 됩니다 아나를 보도록 할게요 아나 같은 경우는 스킨이 새로 나온 게 없고요 감정표현도 나온 게 없습니다 승리포즈 나온 게 없고요 음성대사 음성대사 유령이 보고 있다 미스 몽킨 뭐요? 오리사가 어 우리들의 애증의 캐릭터 오리사죠 다른 말론 예쁜 쓰레기 또는 상한우유 또는 뭐 저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어요 스킨이 나왔습니다 나오고야 말았어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경쟁전에서 이 캐릭터를 볼 일은 없으니까 감정표현 승리포즈 나온 거 없고요 하이라이트 따로 나온 거 없습니다 음성대사 그래요 오리사를 아직 베타 테스트를 좀 더 하고 나왔어야 돼요 0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위도우메이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스킨이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위도우메이커의 파란 피부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위도우메이커가 인간 스킨이 나왔습니다 감정표현 딱히 없고요 승리포즈 음성대사 하이라이트 딱히 나온 거 없고요 윈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선 스킨 딱히 나온 거 없고 감정표현 나온 거 없고요 승리포즈 하나 나왔습니다 땅콩버터 전혀 이번 시즌과 이번 시즌과 상관없는 하여튼 무언가가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메드시를 부른된 윈선 딱이죠 자 이렇게 두 개 나왔고요 하이라이트 따로 나온 거 없습니다 자리아 볼게요 자리아 스킨 따로 나온 거 없고요 감정표현 없습니다 승리포즈 하나 있네요 체력은 국력 이거는 근데 너무 많이 보던 그거라서 어디 있지? 네 그렇게 감흥이 뭐 있진 않고요 음성대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클의 보겠습니다 정클의 스킨 나온 거 없고 감정표현 나온 거 없고 승리포즈 나온 거 없습니다 점점 뭔가 오버워치가 새로운 이벤트 시즌에 돌입할 때마다 나오는 스킨 개수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잘 모르겠네요 누굴 머저리로 하는 거야? 당연한 말씀 당연한 말씀 이렇게 두 개 나왔고요 제나타 제나타 같은 경우는 스킨이 나온 게 없고요 감정표현에서 승리포즈에서 뭐야 하이라이트가 하나 나왔다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하고 있는 관점의 차이라는 하이라이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날아다니는 호두의 주름에만 눈이 가네요 대몽의 길을 따라 걸으시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가는 곳에 가게 된다 이렇게 별로 관심 없는 음성대사 두 개 나왔고 토르비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설 스킨이 두 개가 나왔어요 강철기어라고 아재 같은 스킨이 하나 나왔고요 어 수석기어 린드 홀름이라고 아재 같은 스킨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네 아재 두 개가 나왔어요 망치질을 시작하자 서투른 목수가 연장을 탓하지 자 이렇게 두 개 나왔다고 합니다 승리포즈는 나온 게 없고요 하이라이트도 딱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는 토르비용을 굉장히 많이 챙긴 것 같네요 최근에 토르비용 만화도 하나 내더니 이런 것 같아요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 새로운 스킨이 나왔는데 훈련별 옥스턴이라고 새로 나왔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로즈 스킨이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훅 오는 스킨은 아니네요 네 자 이렇게 훈련별 옥스턴 전설 스킨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감정표는 없고요 승리포즈 없고 하이라이트 나온 거 없습니다 아이고 늦어서 미안 어 나 이거 짱이다 이거 사야지 자 파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 같은 경우는 스킨이 안 나왔어요 감정표현 하나 나왔습니다 철두철미 팔에서 뽑아서 다시 팔에다 꼽는 스킨 어 감정표현 하나 나왔고요 음성대사는 하이라이트도 딱히 나온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조 같은 경우는 어 스킨이 나온 게 없죠 감정표현 훈련이라는 감정표현 새로 하나 나왔고요 음 하이라이트 딱히 나온 거 없고 이렇게 두 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외에 딱히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한다면은 맥크리 스킨 디바의 하이라이트 위도우의 드디어 사람 같은 피부 뭐 그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추가로 어 루시우의 어 리메이크를 직접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아래 보면 작은색 원 보이죠 드럽게 작은 원 어 자 자세한 리메이크 상황 같은 경우는 어 제 유튜브에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와 딜 미친 거 아니냐 이거 딜 힐보다 딜로 궁 채우는 게 빠르겠는데 자 더한 이렇게 루시우가 어 패치된 것까지 확인을 마쳤습니다 오우 제대로 놀아보죠 자 오늘 오버워치 소식통 어 업데이트 내역 및 저기 루시우 리메이크 확인 은 여기서 끝이고요 옴닉의 반란이라는 PV2 모드는 영상을 따로 뽑아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올라올거에요 아마 자 재밌게 보시거나 유용했으면 좋아요 누르시고요 별로 유용하지 않았더라도 좋아요 누르시고요 빅헤드가 싫더라도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빠이빠이 예술이 예술이 동영상 예술이 8532 명밥 사과